안녕하세요. 현재 유튜브 앱에서 유튜브 앱의 계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제목이나 혹은 설명이나 혹은 공개 비공개 이런 걸 수정하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자기의 그 계정이 유튜브에 등록되지 않을 때에 그 유튜브의 계정을 등록해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서 유튜브를 터치합니다. 터치하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자기의 그 색깔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. 제일 위에 여기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 있죠. 여기 사진을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썩송랜드 앱의 V자 체크 있죠. V자 체크 이것을 터치합니다. 이걸 딱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저는 현재 제 유튜브에 있는 계정을 쫙 등록해 놨어요. 뮤직랜드라는 것도 있고 또 다음에 썩송랜드 계정, 썩송랜드, 러브홈, 코리아TV 이렇게 현재 유튜브에 있는 계정을 5개를 설정해 놨는데 이렇게 등록해 놨는데 여기서 자기가 등록하지 않은 계정이 있다면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자기가 현재 이런 계정이 여기 없다. 없다면은 이 계정괄 관리라는 게 있죠. 이걸로 들어갑니다. 계정관리 터치하면은 이렇게 온갖 게 다 나와요. 이게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 계정추가라는 게 최 하단에 있죠.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. 아래쪽에서 밑에서 둘째 줄의 계정추가가 있어요. 이 계정추를 터치합니다. 계정추를 터치해서 이렇게 쭉 보면 구글이라는 게 있어요. 구글. 구글. 구글을 찾아야 되겠죠. 구글이 어디 있냐. 제 눈에 여기 있네요. 가운데 보세요. 구글 보이죠. 구글. 이 구글을 터치합니다. 구글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본인 인정이 나와요. 본인 인정. 그리고 밑에 패턴 사용했죠. 자기가 스마트폰 처음 들어볼 때 패턴 하는 게 있죠. 그 패턴을 이렇게 그려줍니다. 패턴의 비밀번호를 그려주면 돼요. 그러면 여기에 구글. 지금 구글이잖아요. 보세요. 구글 로그인이죠. 여기에다가 구글의 아이디를 넣습니다. 아이디. 아이디를 넣고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고 그렇게 해서 최 하단에 보면 다음이라는 게 있죠. 아이디를 넣고 다음치고 비밀번호를 넣고 그렇게 하면 계정이 만들어져요.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은 다시 그리로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계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. 다시 모두 다 닫게 해가지고 바탕 화면의 제일 아래쪽에 작대게 쓰겠죠. 이거 터치해가지고 모두 닫게 한 다음에 다시 홈 버튼 터치해가지고 유튜브로 다시 들어옵니다. 다시 들어와서 제일 위에는 자기 계정 프로필 했죠. 이걸 터치합니다. 터치해서 이걸 터치합니다. 이걸 터치하면은 이걸 딱 터치하면요. 아까 그러면 거기 등록한 계정 있죠. 그 여기 나타납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석송랜드로 제가 24,600명이 구독자가 있다 나왔죠. 그런데 제가 계정을 바꿔서 로그인 하려면요. 러브홈 이렇게 4,270명 있는 이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럼 이걸 툭 터치합니다. 그러면 그리로 가요. 그 계정이 이제 됐습니다. 여기에 계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. 여기에서 최하단에 보세요. 최하단에 보관함, 최하단에 오른쪽에 보면 보관함이라는 게 있죠. 최하단 오른쪽에 보관함, 이걸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여기 내동영상 있죠. 내동영상, 이걸 터치합니다. 그럼 터치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. 제일 위에 있는 이 동영상을 터치해 볼게요. 터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석송랜드가 아니고 러브홈이라는 제 계정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계정이 바뀌어졌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다시 아까 내동영상 여기에서 어떤 이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뭐 이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에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점색이 있어요. 점색이. 점색이 있죠. 이걸 터치합니다. 제일 위에 거 터치해 볼게요.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. 여기서 삭제가 있죠.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를 하면 돼요.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을 눌러서 제목이나 설명이라든가 뭐 태그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자, 삭제에 대한 질문을 해서 이렇게 계정을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여기서 삭제를 합니다. 삭제 한번 터치해 볼게요. 삭제 터치하면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삭제 누르면 삭제되겠죠. 저는 삭제할 생각이 없으니까 취소를 누릅니다. 자, 그래서 이와 같이 유튜브 앱에 계정을 등록하고 그 등록된 계정. 계정이 여러 개 있을 때 계정 하나만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두 개, 세 개 이렇게 유튜브에 만든 계정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해 가지고 올려놓은 동영상을 삭제하든지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수정도 가능합니다. 제목도 바꿀 수 있고 제목 한번 바꿔 볼게요. 터치해 가지고 수정 누르면요. 그럼 여기 보시면 보세요. 여기 제목이 나오고 바꿀 수 있어요. 그리고 설명도 쭉 나오잖아요. 그리고 쭉 올라가면요. 설명이 저는 길게 넣었어요. 여기 보세요. 공개도 있죠. 공개, 비공개 바꿀 수 있고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. 공개 터치하면요. 이와 같이 공개, 미등록, 비공개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. 태그 터치가 꽃이라든가 이렇게 꽃.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.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돼요. 저장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이상입니다. 저장 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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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